우리 페이스북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 중에 이 프로필이 중요하거든요 저 프로필 정보를 한번 봅시다, 클릭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아이디 값이 있죠? 저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메일 정보예요 우리가 이전 수업에서 뭐 했어요? 멀티 유저 시스템을 구현했고 멀티 유저 시스템에서는 식별자를 이메일로 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기존의 이메일을 통해서 회원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대로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 이메일이 같으면 우리가 별도의 사람으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같은 사람으로 취급한다면 좀 더 사용자 경험을 높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메일이 같으냐 같지 않느냐를 통해서 만약에 이메일이 같으면 같은 사용자로 간주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메일 정보를 알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메일을 줘요? 안 줘요? 안 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메일이라는 페이스북에게 이메일도 주세요 라고 우리가 스콥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러면 검색을 통해서 페이스북 API 이메일 스코프 이렇게 검색해 보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나오지 않을까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보면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 스콥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메일이 있네요 그냥 이메일이라고 깔끔하게 쓰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보면 퍼미션, 스콥에 대한 얘기인데 여기 보면 링크를 생성하는 코드에서 이렇게 객체로 스콥을 넣어주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누구예요?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스콥은 이메일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클릭 했더니 회원님의 이메일 주소라고 신기하게도 다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계속 누르면 그 출력 결과에 이메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직도 없어요 이게 진짜 어려운데 정말 고생했어요 저거 알아다니냐고 passport.js, facebook, email, get, scope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분이 질문을 했는데 어떤 분께서 정말 고마운 사람이 profile fields라고 하는 걸 추가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이에요 저 추가하라는 위치가 여기거든요 그런데 얘가 벌써 이것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여기 있는 페이스북 크레데인셜스에 점 프로필필즈에다가 이런 배열을 이렇게 주면 되겠죠 그럼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다시 한번 시도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로그인을 해볼게요 로그인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메일 정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이렇게 해서 추가적인 스콥을 요구하는 방법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메일을 획득하는 방법까지도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